한글자막 by 한효정 열심히 사는 오늘이 최고의 순간 언제 끝날지 모를 하향에 힘차게 한번 나가보자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곳 내일을 위해 나가보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날을 기억하라 마음을 담아둬라 무슨 일어날지 모를 이 날을 기억하라 마음을 담아둬라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노력하고 또 노력해라 부모님께 유도하기 위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떠나는 지구를 위해 노력해라 부끄럽지 않은 하루 살기 위해 오늘 하루 끝까지 노력해라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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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럽지 않은 하루 살기 위해 오늘 하루 끝까지 노력해라